고민 좀 해봐야겠어 고민 고민 나지마 뽀잉 에휴 에휴 오와 카메라 롤 내 콧마다 진짜 좀 정해줄래요? 기승등계바 감동이 둘 다 있어요 만화는 그런 것이지 그치? 링규의 하루 응 어때? 못 할 것 같은데 1분 틈춤하네? 링규야 나 알겠어 왜 이렇게 무검적이야 무검적이야 알았어 알았어 못 해 근데 링규의 1분 7초 챌린지 링규의 내 콧마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해피엔딩 시 됐어 얘가 생각하는 그림의 채색 자체가 무채색이면 가능한 것인가? 검은색이란 색은 이미 모든 색깔이 다 3회가 돼 있어서 검은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검은색도 쓰고 검은색이 아닌 색도 쓰라고 이는 거 생각하지 마 근데 쓰레기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지 공백이 있는 거지 공백이 아니라 이게 사용하고 있는 거지 아니지 내가 공유만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없어 해봐 어디 한 번 해봐 어디 한 번 잠깐만 잠깐만 나도 그 시나리오를 줬다고 아 너무 웃기다 시나리오를 들고 집중하시자 아이 뭔 소리야 자 채일 빨리 자 진짜 맛있어? 진짜 맛있어 알았어? 아니 가만히 해 조용히 해 갑자기 말해 잘 잤습니다 한 번 해줘 봐 진짜 한 번 해봐 시 시작 시작 오 뭐지? 죽으러 간 거야 그걸 밥을 왜 줘요? 어떻게 이해해 저걸? 어 아이언맨인데? 어? 다 왔어 다 먹은 거야 어? 바구니를 먹었는데? 하... 하... 얌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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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박이다 하... 하... 내가 이해를 시켜보았으면 성공인 거야 하... 자 버논에 논다 이게 뭐야? 수박이야 수박을 땄어 잘랐어? 한 입 먹었어? 얌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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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인정 하... 하... 너도...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한 번 했잖아 지금 한 팔로 들고 있어서 여기 숨고 쫙 올라간 거 보이지? 하... 이렇게 들었네? 하... 수박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었네 37초 만에 그린 거야 내가 야 대단하네 재목 민규의 하루 안 봐드려요 하랍 이제 ㄱㄲ ㄱㄲ 시작 ㄱㄲ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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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ㄱ ㄱ 3 2 끝 좋은데? 그치? 민규의 하루 해가 뜨고 해가 찌이네 다리 뜨고 다리 찌이네 해가 뜨고 해가 찌네 다리 뜨고 민규의 내 컵만화 1분 7초 챌린지 성공 아이디어의 과란인 것 같아요 1분 8초 버논밭은 못 이긴다 얌 얌 수박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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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이 짧은 와나에 네가 그리는 도중에 응 반전도 있고 반전도 반전이 있었어 반전이 있고 색깔을 다시 제자리에 자리가 나옵니다 반전이 많아 4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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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컷 5컷 감사합니다.